작은 인형에 묶여있는 열쇠로 큰 인형을 획득하세요. 이거 뭐야? 매직캐슬 이거 뭐한건가 모르겠네. 화살을 잘 넣는건가? 정확하게 화살 모양으로 넣으면 나오는가 보는데 맞지요? 인형도 주고 연세도 주는건가? 그것도 락인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? 락방식이면 인형을 너무 큰 부분을 뽑으면 락이 빠르게 안풀릴 것 같아요. 근데 인형이 좋은거네? 돈이 좀 들어갈것 같은데 또라이 모를 같이 해볼까? 4번 4번 이런거야? 나올듯 말듯? 이것도 천원짜리 밖에 안되가네 4번 이게 옛날 주택 뽑고 쏘세요 같은건데 쏘세요 아 아 꺼내네 지금 다 뽑아서 본거 같은데 갑니다 도레모 슛 아 한칸 저걸 뽑으면 열쇠와 함께 이걸 주는 1타 2피 게임이네 1타 2피 1타 2피 4번 4번에 넣습니다 됐다 이거 와 0.2mm 된거 아이가 와 나온줄 알았는데 이건 1개만 넣어야 돼 다른거라면 분산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왔다 아 아 오른쪽에 된줄 알았는데 0.1mm 오차도 허용 안한답니다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간다 왔다 이거 아 아 아 아 매직 캐슬인데 이거 마법의 마법의 성이네 원하는 선물 번호를 골라가지고 버튼은 화살이 올라가고 화살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공 아 아 넘어갔다 아 까먹었어 잠시만 한바퀴만 된다 이걸 슛 누르면 슛 자 이번에는 아 자꾸 오른쪽에 걸리네요 아 아 뽑아야 되는데 아 아 시끄러워 죽겠네 몇 백을 빼다갖고 혼났네 몇 백을 빼다갖고 혼났네 네 아 이게 인정이 크니까 최소한 5만원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쵸 한 2만원 넣으면 될것 같습니까 천원짜리밖에 안되니까 아주 불편 이번엔 과연 화살표가 못 들어가네요 거의 안 올라가는데 그냥 한 번 봐나? 안 올라갔는데? 그냥 해볼까? 아 주위에서 멈추냐?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또 음악 나오면 되는 거 아이가? 그럼 계속 해볼까? 왔다 아 시기 어떻게 들어가노? 얼마나 씁니까? 계속해 계속해 되는데 아 이제 음악 나오네 4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와 저게 아 저게 사포로 갈아 부여야 될 것 같아 저거 그래야 저게 대가지 크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죽을 산가요 아 도라에몽이 그나마 제일 귀여운 생활을 했더만은 딴 거는 지방이 왕지방이 다 다 왕이기 때문에 다 큰 거거든 다 큰 거거든 자 4번 다시 갑니다 빨리 눌렀는데 나는 궁금한 거는 인형을 두 개 주는 건지 아니면 인형을 반납해야 되는 건지 뽑고 나서는 아주 딴수리 할 것 같아서 빨리 누르고 이번에 빨리 누릅니다 빨리 누를게 저게 걸리네 액션 나면은 협찬해 주고 있어 지금 현금 협찬 싸이 협찬 한 판 더 아 빨리 누른다 이제 늦게 누른다 해서 빨리 누르겠습니다 빨리 아 빨리 눌렀는데 또 협찬해 주세요 또 빨리 누르겠습니다 4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5번이 올 때까지 빨리 눌렀다 이번에 왜 치겠어 뭐 치지 빨리 눌렀는데 더 빨리 누른다 0장 2초 더 빨리 누르겠습니다 중간이 없나요? 감사합니다 협찬 감사합니다 돈 먹는 하마 과연 과연 화살피루 넣을 수 있을까요 과연 빨리 누르면 안되겠네 어차피 락인데 내가 굉장히 오버했네 우리 한 3만원 치는 것 같은데 왜 안나오지 여기서 나올 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스윽 주웁 연속 2번 넘어요 7번 넘으면 2천원 더 갔습니다 액션나미 님이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자 뚝 와 2개 안나오 간다 자 가야 3,000원에 주는겁니까 사장님 불러와야 되겠다 자 3,000원에 뽑을수 있을것인가요 화살을 저안에 넣을수 있을것인가요 돌고 돌아 스누피가 나오고싶었는데 못나오네요 구추를 해주고싶은데 아 치기발빨리네 0.3초 더 빨리 갑니다 자 0.3초 빨리 갈수 있을것인가요 아이씨 빨리할게 저기서 멈춰 아이씨 10만수도 안나오는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득보고 여기에서 망하네 자 4번 도라에몽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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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눌렀다 이번에 와 사정에서 보면 완전 bum 아버지 사장님 소고기 맛있읍까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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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.... 와! 튼 줄 알았어 와 이거 진짜 튼 줄 알았어 락 풀린 느낌인데? 이제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 예측 말고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느낌이 온다 이번에 그렇다 아~~ 치렀습니다 역시 락만 풀리면 바로 한 방이죠?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거? 뭐야 이거? 추작 추작입니다 문 닫혔어요 열쇠 뽑았는데 뽑았는데 왜 안 나옵니까? 이거 인형도 주는 겁니까? 인형은 안줘요? 역시 혹시나 싶은데 안주네 인형은 안주고 큰 것만 준다면 열쇠로 한번 어렵게 뽑은 우리 액션 라면 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 어? 왓 뭔가 이상한데? 4번 뭔가 이상한데? 4번 후금 도라애모 베 краска 도라애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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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쨔